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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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어디 가노? 머리깜 끌어요 나 머리 자르러 가는데 버스 타고 가나? 네, 다니던 미용실이 있거든요 거기 머리 자르는데 얼마나 하는데? 거기 감자머리 8천원씩 가죠 야 너무 비싸다 내가 아는 이발소는 3천원이면 되는데 3천원이요? 근데 이발소는 좀 그런데 내가 아는 이발소 내가 아는 이발소 그리고 이발소는 이 물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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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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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머리는 일자로 쳐주셔야 되는데... 여보! 여보! 은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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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 Jap에 깔끔하게 쳐올려 주셔야 되는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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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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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